챠터! 들어왔다! 나이스! 나이스! 상퀴 있나보라 뽀나가 있을 하하하 좋습니다 개그하면 타겠지 개그 보는 중 제가 개그 잘 아.. 셔터 들어왔습니다 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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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터 셔터요? 라잇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습니다 흠흠 공격은 터트려야 되고 수비는 해체하면 되고 오케이 확인 확인했습니다 오 폭 뭐야 이게 안 만져야 오 셔터 샔터 들어왔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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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소비 혜 나이스 recommendation 저 나이스 좌키돌 좌키돌 검사님 원시 차디 쪽 한 명 갔었는데 내 죽었을 때 싸운다 전방에서 차디 차디 이겼잖아 나이스 차디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죠 나 팀이 갔어요 와 폰 오 자자자 와 팀장님 그 잘못하면 어 포기했으면 돌려 죽었을 때 저번에 셔터 왜 이렇게 흔들리지 폭 그냥 꼬리 시키는 것 같은데 스페셜 좋습니다 개그하면 타겠지 참관들 세돌 어 탁폭 컷 개그 아래 수리 개그 보는 중 제가 개그짤 역시 한 명은 우리 베이스 적배 조심 적배 수리 적배 수리 아니 일창폭 이거 방풀려 하하하하 와 타이밍 지렸다 낭만이 와 근데 그 사이에 일창폭을 까시네 또 상글이 상글이 오실 줄 알았네 까비 상글이 오실 줄 알았네 까비 셔터 셔터 이거 셔터 매직빙 깔려있음 올거에요 여행님 개그 조심하시고 뭐야 셔핑 개그 소리 2층 탈게요 개그 하나 더 개그 개그 설때래 설때래 큰 설때래 셔터 셔터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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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차 팜빡 팜빡 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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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터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가방 100킬로짜리 벗었다 이 말이야 가방 100킬로짜리 벗었다 이 말이야 기빗발 셔터 삥 셔터 삥 벗긴 필빡 셔터 야이스 개그 셔터 셔터 창통이 있을꺼풀 셔터 셔터 반셔 셔터 огод어 confessed 와 스납 다리 다리 툰 반셔 반셔 바샤 드럼 바샤 드럼 바샤 드럼 하하하하 나이스 있어 있어 하나 개구 아래 둘 하나 더 나이스 와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유독쿤 나가니까 섬섬해졌네 뭔가 맞어 간이 안됐어 어 작은 이유 잡히면 안되는데 저 올빈 한번 들어왔어요? 나이스 개도리 형 저한테 꼬인거 제가 계속 나가가지고 한번 찌르셨네 하지만 전 없었죠? 네 자리에 잠만삐하나? 큰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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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명이래 아 큰통새 아 우리 팀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박성인 설통 안보임 설통 안보임 형 류 형 떼거 괜찮았나요? 대답 없네 아 고맙다 근데 여기 설치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뚫리니까 빠질 수 없네 지금 엽 엽 엽조심 착불형 엽조심 란을도 엽조심 란을 형도 잡았다 와 우리 뭐야 지금 분위기 샀다 지금 상걸 상걸 옆에서 일창품 감 어 나 빙 먹었다 뭔 빙여있지? 상걸이 쪽에 하나 있던데 큰통 하나 조심해요 아까 본거같은 큰통 원해줘 큰통 상걸쪽 큰통에서 상걸 원해줘 큰통에서 상걸 원해줘 나간 류 A 상걸 아이고 아이고 작퇴함 양념 양념 작통 반샷쪽 네 나이스 와 뭐냐 우리 수비 탄탄하네요 나이스 와 뭐냐 우리 수비 탄탄하네요 무쳐다 미션이 살짝 안되겠네 오늘 살짝 후반에는 좀 참깨구리네요 이게 살짝 가스 우리 왜 이렇게 근데 크게 차이나지 나이스 나이스 뭐야 크리아나가? 여기? 여기? 잡퇴 폭배에... 있었다 관 나이스 양마리 상걸 잡퇴 잡퇴 아 빌 먹었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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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가득 차관 들어왔 작보라고 검사 헛방 아니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물이 잡기도 안나 뒤에 안보이던데 내 앞에 있는데 어.. 차관 들어왔어 여기 차관이야 아 이걸 또 이겨? 어? 아 새채 100개 성공 나이스 100개 좋습니다 아 여기서 저기 폭탄도 줘야되는데 굿 와우 와 뭐야 자 일단 한번 성공 얍 폭탄이 누굴 폭탄이야 폭탄이 누굴 폭탄이야 와우 나 핀 까줄게 아 유령있어가지고 도디 못가게 제가 몇 팀? 어 뭐 팀? 뭐 팀 뭐 팀? 간다 폭탄 조심 폭탄 조심 전방인데 아유 게임은 들리지 전방 폭탄 뭐 핀 깠다 아 이거 뭐 장대방 반 반 란을 반 서라 서래 서래 박선구 설정 성환이어야 되나? 아니지 아 티마네드 티마네드 터트리기 가면 돼 나이스 나이스 적배로 달리는 중 이거 뒤치봐야돼 적배 하나 적배 둘 아유 골팡 형님 뒤치고 여기서 보신거 네 적배 둘 옆 누구? 옆 누구? 잡기로 가 다간다간다간다 해체모일 때 해체모일 때 해체 해체 제발 터트려라 제발 형님 제발 오류형 제발 해체됐죠 이거 어 됐다 이거 아아 해체되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이상해 죽었네 한판 더 좋아 정 없잖아요 예 여기서 왜 업다운을 하셔야 하니깐 여기서 왜 업다운을 하셔야 하니깐 아 사간 엘그라나 난간 위 이거 이거 암창 안된대 이거 누가 옆뛰어가지고 어쩔어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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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쭤봐 타이밍 임 받나보다 폭우 폭우 피하셨나보네 오히려 좋아 괜찮아 아 근데 공격 때 설치 성공하려면은 무조건 일단 한판으로 끝나는거네 그쵸 어차피 전판에 그냥 이겼어야되네 전판에 무조건 성공했었어야 돼 저쪽 차터가 좀 약한거 같기도 하고 어 가봅 2창 연방 이거 1창빙까지 1창빙 가능? 1창빙 가능? 저 뺏어 잠깐만요 1창빙 가능? 1창빙 까질거에요? 틈스요? 아니야 까... 까주라고 아 제가 깔게요 자 하나, 둘, 셋 이 하나, 빙 두개 옆빙 두개 바라빙슨 아 오케이 나 빙 먹었다 피평 조심해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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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평 아 나 우리 편인줄 순간 너무 그래 이렇게 빗은빗이 해야 재밌어 괜찮습니다 기회 있어요 충분히 기회 많습니다 한 5점까지는 괜찮아 끊을 수 있으면 끝내고요 짝딜을 한번 가야되나 펑 끊중간 서나 할 때가 없다 어 뭐야 못 본게야 이거 나인데 갔을 때 살 때릴 때 안 찍히긴 한 왼쪽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살 형들 빠른 살 설에 설에 줘요 제발 폭 없음 폭 없음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몇 번아? 어? 자 오케이 옆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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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너무 빨리 잡았는데 뒤에 형이 다 안돼 아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까 했어야 했는데 아군이 한 개 성공했습니다 나이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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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